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0일 뉴욕 메나탄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나탄 대배심이 23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기소에 찬성한 것입니다. 거의 5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해온 메나탄 검찰은 그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이 배우가 대선 직전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원을 보내 대니얼스에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을 통해 코원에게 13만 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뉴욕시 공원 화장실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컴포트 스테이션이란 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 한인회와 킨즈 보로청이 컴포트 스테이션이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컴포트 우먼을 연상시킨다며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29일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공원 화장실의 표기를 더 이상 컴포트 스테이션이라고 지칭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용어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여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약 100년 전부터 공원 화장실에 남녀를 구분하는 표식 대신 사용해온 컴포트 스테이션을 즉시 공중화장실이란 용어로 대책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뉴욕 한인회와 퀸즈보로청이 공동으로 뉴욕시 공원 화장실 명칭인 컴포트 스테이션 용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성안을 당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전달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도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결의안이긴 하지만 초당적 지지를 얻은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CNN 방송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29일 68대 23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 수 3분의 1을 넘긴 찬성표를 받아 초당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앞서 이 결의안은 올해 초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초 2회 백신 접종과 첫 부스터샷을 맞았다면 이후 추가 접종은 고위험군에만 권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뉴저지 주에서 한인 내일인들이 내일 면허를 받기 위해 한국어로 시험을 치르고 한인들이 쇄는 전통 명절인 음력설이 기념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30일 한인타운이 많은 북부 뉴저지 37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엘렌 박 주 하원이 상정한 내일 면허 한국어 시험 법안을 찬성 71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향후 주 상원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무난히 주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 하원은 이날 한인들이 쇄는 전통 명절인 음력설 제정결의안을 반대 없이 찬성 73표로 의결했습니다. 뉴욕기 도쿄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